홍천 갤럴리야. 궁금해. 우와. 오토배를 어디다 세워? 여기 아무거나. 여기다가 세워야겠다. 그래, 그래. 아! 아 진짜 너무 추워. 되게 따뜻한데? 와, 와, 갤럴리야, 갤럴리야. 갤럴리 백화점. 오빠, 지금 여기 지금. 뭐야, 이게. 오토바이 무속 이동하는데요? 우와, 참. 아, 한번 싹 한번 구경해 봐. 오자마자 망치가. 도끼 살인마. 아, 도끼구나. 망치가 아니고 도끼는. 진짜 되게 예쁘다. 여기요. 농기구랑 뭐 이런 거. 사팀. 여기 또 핫뿔로 있어. 여기 핫뿔이에요, 핫뿔. 농자 제품인데. 도끼 되게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지? 마녀 배달부 키키 나오는. 뒷자리. 와, 이거 엄청 크네? 여기 어마어마하지. 너 뭐 사야 되는데, 근데? 일단 이것저것 필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엄마가 사오라고 쓸데없는 거 사지 말라고. 와, 이거 뭐예요? 와, 이렇게. 아. 아, 거기 고춧근 좀 주세요. 뭐, 뭐, 뭐? 아, 거기 고춧근 좀 주세요. 뭐, 뭐, 뭐? 고춧근. 고춧근? 고춧근. 고춧근이 뭐야? 고추 넘어지지 않게. 고춧대 이렇게. 네, 해보고. 짠 메는 거. 아, 고춧대가 넘어지지 말라고. 어. 갑자기 고춧근 뭐 하려고. 고추, 고추 메는 거. 고춧근. 어. 그리고 비닐 두 고랑짜리랑 한 고랑짜리. 비닐은 저쪽이에요. 가운드 합크. 가운드 합크. 가운드 합크. 일단 이것저것 필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 어,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 저거는 사람 말도 안 했는데. 일단 세워놔, 세워놔, 세워놔. 여기 세워놔. 아, 이거 쇼핑카트야.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사야겠다. 이거 살까? 두 개? 이거 살까? 두 개? 뭐야? 나는 다, 이거 오빠 이것도. 높은 거. 나는 다, 이거 오빠 이것도. 높은 거. 이것도 진화해가지고 원래 이거 짧은 거였거든? 근데 이게 나처럼 다리가 긴 윙림들에 의해서 너무 긴 게 나왔더라고. 오빠는 다리 짧으니까 이거. 이게 해봐야 된다고. 아우, 추하다. 이거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그렇죠? 이거 사기, 사기 전에 지금. 보기는 좀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시골에서. 도시에서 이거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 같은 놈 들어갔을 때. 하하하하. 이번 역은 힐링 역. 힐링 역, 힐링 역. 어, 내려야 돼. 이거 너무 편하다. 이것도 할게요. 아우, 엄마의 심부름에 해. 엄마의 심부름에 해. 엄마의 심부름에 해. 하하하하. 뭐예요, 저게?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끓어요. 그거를 앞에서 끈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다는 거예요. 아, 소처럼. 소처럼. 고랑 파는 것 같아. 옛날에 소가 끓는 거. 소 대신. 저 이름이 뭐라고요? 인걸기. 아, 사람인? 사람이 걸기를 한다고 해서 인걸기. 아, 오늘부터 이름 바꾸려고. 시연걸기. 음, 저렇게 끓게끔. 음. 가자. 한 바퀴. 한 바퀴. 여기 들어가고. 음. 고매. 고매. 이것도 할게요. 2, 2, 1이라고. 아이고. 이거 부탁드려요. 저걸, 저걸. 어떡해. 누가 써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이고. 뭐 사지? 어? 낫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호미. 호미 두 개 낫 하나.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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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멋있다. 아,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얼마예요? 야, 야, 빼달라 그래. 사장님한테. 여기 백화점 맞네. 어우, 야. 저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 선생님들이 작업할 때. 전봇대에 올라갈 때 여기다 주름 주름. 네. 이러고 싶다. 우와. 아, 이런 거 하나 또 입어주지.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뒤 같아, 뒤. 아니, 이게 앞이야, 바보야. 이게 뒤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샤악. 이거 얼마예요? 10만 3천 원, 10만 3천 원. 이야. 오, 비싸네. 저도 쫓긴데.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10만 원. 10만 3천 원이네. 10만 3천 원. 아, 살 만하네. 아, 이거. 다시 멋있다, 이거. 멋있어? 어때? 어, 야, 잠깐만, 나 사해, 사해. 오, 야. 멋있다, 멋있다. 사자. 엄마, 사자. 샀다. 저게 왜 필요하냐고. 하하하하. 정말 사는 거 좋아하네. 하하하하. 형, 또 잘 안 팔리는 거 쓰면. 하하하하. 야한테 파세요. 왜 잘 안 팔리는 거 쓰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것도 사야 돼. 일장갑도 사고. 아유. 이걸로 할게요, 선생님. 이야. 이거 사야겠다, 사야겠다. 야, 야. 커터칼, 커터칼. 커터칼 사야 돼, 커터칼 사야 돼. 멋있는데? 우와. 아이고, 큰일 났다. 없네요. 아유. 뒤지게 혼날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하하하하. 엄마한테 신고 안 되겠다. 아우, 야. 이야. 이야. 아유진이 손이 크네. 지난번에 밀라노에서도. 그러니까. 막 사더니. 마트 같은데 가지를 말아야 되겠다. 하하하하. 계산해 주세요. 다 샀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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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아, 말 시키지 마,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왜 계속 늘어나? 왜 계속 늘어나는 사장님? 아이고, 진짜. 아유,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네. irk. 맞습니다. 우와. 다 신마. 다 신마! 오지마! 세상에,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하하하하하. 다 신만, 천안요. 세상에, 나. 큰일 안 하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처장님,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왜, 왜? 혼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많이 샀다고. 쟤는 뭐 사러 보내면 안 돼.